대표님, 벌써 봄이네요. 대표님의 인생도신 봄인가요? 아, 꽃샘취입니다. 네, 실제로 투자를 하셨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2013년 디벨로드 시장, 실제 봄이 찾아왔나요? 제가 저번주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홍천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아직 산자락에는 얼음이 있다. 시기적으로 봄이 왔는데 아직 춥다. 부동산 시장을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봄이 온다고 신호는 오는데 시장은 춥다, 아직.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기준이 뭔가요? 은행에서 가져가는 금리, 그 다음에 세입자가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입자 바뀌면 임대도 놓고 했을 때 내려가는 임대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처참한 분양시장, 그런 걸로 체감이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인장을 하다 보면 사실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한 두세 달 이상 적체되어 있던 매물이 없었어요. 두세 달이면 거래가 되고 매물이 소화가 됐는데 요새는 작년 8월에 봤던 매물이 한 2억 떨어져서 아직도 나와있고 이런 걸 보면 연초되고 좀 거래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시세는 아직 좀 반등하는 기미가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22년도에 다가온 23년은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셨어요? 작년 늦여름, 가을? 이때부터 사실 고금리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침체가 됐었는데 올해가 되더라도 똑같을 것 같다. 좀 풀리더라도 올해 하반기나 겨울쯤 가야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장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솔직히 있어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만 해도 약간 잠잠해지던 PF 시장 뭐 이런 게 불안하다, 이 금융권 위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천천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22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1년도에 22년도로 전망을 했을 텐데 전망을 했을 때 내가 맞았던 부분이 있고 틀렸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전문거라서? 디벨롭이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그냥 가치를 끌어올리는 투자다 보니까 현재 시세가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야. 오르든 내리든 그 현재 시세에서 계속 그냥 밸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전망과는 좀 거리가 먼 유튜버라고 볼 수 있겠죠. 전망을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잘 짓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면 막 다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때만 해도 뭐 분석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고 뭐 내년에도 좋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렇게 확 식을지는 몰랐죠. 우리 시장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진 않네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예측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진짜 부동산 시장인데 정신적으로 리스크가 클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럼에도 왜 두 분은 디벨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나마 리스크가 적은 게 디벨롭이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이런 거는 떨어질 때 또 크게 떨어져요. 크게 떨어지면 영끌을 해서 샀을 때 피해가 엄청 막심하고 디벨롭 같은 경우는 투자이기도 전에 또 사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예측을 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것 같다 라고 하고 진입을 하면 시장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퍼가 있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변수들이 많아요. 변수들이 많다는 거는 안 좋은 변수 있지만 또 좋은 변수도 있어요. 그런 변수들을 활용하면 또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을 8개월 동안 공사하는 동안 뭐 이자를 한 1억 정도면 충당할 수 있겠지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총. 그런 거는 변수를 어떻게 했냐 했을 때 그 건물을 지어주는 시공사한테 5천만 원어치에 대한 공사비를 조금 미룬 거죠. 일단 이자를 내야 그 현장이 유지가 되고 현장이 유지가 돼야 사실 시공사도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그건 정산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는 그런 변수나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좀 적기 때문에 확 망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집값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면 디벨롭 시장은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지어서 팔려는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걸 팔겠어? 안 팔지. 퀄값에 팔 수는 없으니까 임대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조금 활성화될 것 같은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같은 디벨로퍼들이 지어봐야 돈이 안 되니까 안 지어.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요소도 있거든요. 근데 공급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이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다른 분야로 많이 갈 거예요.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 디벨롭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로 좀 돈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벨롭 관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은 좀 땅값이나 이런 게 다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렇죠. 그럼 혹시 강남 상구나 마영상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디벨롭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좀 심한 곳은 20% 가까이도 좀 떨어진 가격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강남 상구에서요? 네. 근데 물론 강남 상구 안에서도 입지가 조금 부족한 곳이죠. 누가 봐도 대도로변에 있고 좋은 땅들은 시세가 잘 안 떨어지는데 이면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 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럴 때 마인산 20% 정도 됐을 때 그런 거 사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핵심지일 경우에는 요즘처럼 많이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대출 규제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자기 자본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으나 나중에 그걸 땅을 사서 건물 짓고 사업하는 동안에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3%, 4%였는데 7%, 8% 늘었어. 그럼 내가 보면 20억을 밀렸으면 그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요. 그거 이상으로 땅을 싸게 사면 사실은 그것도 마진이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현찰이 좀 있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높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봤을 때 최선의 지역 어디로 보시나요? 강남 3구 아니면 마영상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고집하는 거는 너무 우량주만 고집하는 것 같으니까 기회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지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방이면 땅값이 싸잖아요. 그런데 지방이라 하더라도 빌라를 지었을 때 분양이 될 정도로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시면 디벨롭을 했을 때 사실 거기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좋은 땅,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물건을 보는 방법은 일단 무식하게 인장을 좀 많이 다니고 거기서 기억에 남는 물건들을 직접 분석도 해보시고 사례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리는 똑같아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제주도나 틀은 똑같습니다. 내가 이거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 그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놨을 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는 건 진리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하려면 결국 인장을 가라. 서울은 사실은 우리가 인장하기에 비교적 쉽죠. 워낙 정보도 많고 하는데 지방에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이 알아보면서 기회를 찾았으면 의외로 여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